돌아온 전도사의 하루 원하십니까? 별화와 같은 상황, 기대, 사랑, 안심 부탁드립니다. 시계가 없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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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롱하는 일상의 친환입니다. 오랜만에 새벽 예배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새벽 2시 24분이에요. 제가 원래는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1시까지 할 일을 다 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1시간 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에 못 들어서 도저히 잠에 들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하루 일찍 시작해버리자 생각을 하고 일어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원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먹으려고 했던 것들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먹을 생각하니까 좀 살 것 같네요. 얼마 전에 트레이저스가 가까운 핫도그를 먹을 거예요. 제가 이 핫도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2개 먹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려주고 올게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신대원 학교 중이라서 과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준비하기가 막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좋았습니다. 배고파. 요즘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데 어제는 설교 준비하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잘 챙겨먹었어야 되는데 진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왔나? 끝났다. 어떡해. 새벽 2시 40분에 먹는 핫도그. 이거를 에어프레이에게 돌려 먹어도 되겠지만 눅눅한 맛이 좋아요. 어제 먹다 남긴 보너츠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먹는 이게 아침이라고 봐야죠. 제가 새벽 예배 다녀와서 못 잘 거 같아요. 바로 학교를 가야 돼서 그냥 아침이다 생각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케찹은 듬뿍 뿌려 먹는 불편입니다. 뜨거워. 뜨거운 핫도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느껴져. 아까 분 얼마 전에 제가 군포 성산교의 달리다구막 승부에서 열리는 집에서 설교를 다녔는데 발리다구막 승부 구출하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스 12장 2절만 있으면 돼요. 그냥 이런 거 다 빼먹는 편. 여러분도 이런 거 드세요? 아깝다. 좀 치다다 먹어줄게요. 근데 이게 차이 그렇게 찐대요? 근데 맛있어.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케찹은 오픈이 핫도 케찹을 먹고 있고요. 우유는 편의점에서는 일부 칠수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언제 됐는데 붐은 없겠죠? 그냥 다. 그냥 산 거예요. 난 이 핫도그는 진짜 평생 먹으라고 해서 매일 아침 먹으라고 해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인간 사료라고 그러죠. 최신 만의 사료는 이 핫도그, 닭발, 떡볶이 근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졸려. 아 주님. 이제 와서 살린 거 볼까요? 이제 4시가 되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양 콘티 다 짜고 할 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원래 새벽 예배 사교할 때는 보통 화장을 안 하거든요. 일정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쿠션만 살짝 두들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얇게 쿠션만 바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요즘에는 눈이 잘 보이게 넘기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작년에 사놓고 처음에 먹었는데 와인 색깔이거든요. 어울리나? 너무 홈홈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 갈 준비 다 했고요. 교회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퇴하실 때만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첫 새벽 예배 브이로우 찍은 게 아마 4년 전일 텐데 시간 빠르네. 그때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겠죠? 부디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먹는 제로 아이스틱 나오고 아니고요. 요즘에는 모든 걸 제로로 먹는 세상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음료수도 제로 아니면 안 마셔요, 거의. 제로 떡볶이 나오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로 떡볶이 언제 나오냐? 조만간 이제 주일 브이로그도 진짜 오랜만에 찍어볼까 하는 사실 주일 브이로그는 안 찍은 지가 너무 오래됐죠? 코로나 온 이후로는 찍은 적이 없으니까 주일 브이로그 원하십니까? 돌아온 전도사의 하루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다음에 나를 잠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화와 같은 성원, 기대, 사랑, 안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된 인생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내가 말을 안 해놓고 상대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적은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댓글을 달아주시고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어? 엄마다. 엄마가 도착했네요. 여러분 전 교회 도착했습니다. 예배 잘 하고 올게요. 헬로. 헬로. 네. 오늘도 세명을 깨워주니께 나오신 여러분을 예심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어쩌면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당장의 나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의 상관은 굉장히 거리가 먼 어쩌면 너무나도 철학적이고 그저 관념적인 어떠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요. 우리에게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인 우리들의 정체성은 오직 말씀만을 징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근거가 되며 우리를 징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마지막 수만의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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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망했어요 이렇게 머리가 맘에 안 들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준비 시간을 널널하게 잡는 편이기는 해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오늘도 미리 찾아 놨던 한 박스가 더 있었거든요 돌라세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계가 없네 몇 시니? 4시 10분? 하향보다 준비가 빨리 끝나고 있네요 쉬다가 출발하도록 하죠 이따 가면 깜짝아 아우씨 깜짝아 아 깜짝아 방금 창문 밖에 누가 쪼그려 앉아서 담벼리 피우고 계시는 거였다 아저씨가 어 근데 왜 이렇게 놀랬지? 아우 아 진짜 깜짝 놀랬어 여러분 목평 걸러주세요 내가 불과 두 시간 전까지는 제게 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주님 지금은 안됩니다 제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호세와 성화의 점입니다 이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 굉장히 상태던 불륜드라마입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건강이 이루어진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기억나는 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되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음이 하나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셨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나요? 아마 숨이 탁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막 열불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마음이 하나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꽤나 의미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마음이 하나는 아니잖아 라는 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심성을 정말 잘 깊이 파악한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요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존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고백하고 또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요?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때로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또 다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마음이 하나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던 불륜 드라마의 한 주인공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개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사랑하도록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호세하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구이스라엘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번역을 누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 어떤 때보다 궁핍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재물은 바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우상들을 승배하고 음란을 해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요 너무나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호세하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하야 너를 버리고 떠나간 그 고메엘에게 다시 찾아가거라 그리고 그녀를 다시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해주거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또다시 그녀를 사랑해주거라 사실 고메엘은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창녀가 되기를 선택했던 그런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시 사랑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호세하는 또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청합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어떻게 호세하는 이렇게 변함없이 고메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하에게 고메엘을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똑같이 이전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면치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마음이 여러 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아니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평생 들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내가 이래도 어차피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고쳐질 것이다 돌아와라 내가 그 썩은 무의를 찢어서라도 고칠 것이다 내가 다시 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저 너의 그 상한 마음들 그 썩은 마음들을 들고 나에게 나오거라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바침내 고치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낫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그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너 이상 핑계되지 않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장공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꺼졌더라고요 다 어떻게 잘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벽예배 2일 연속 잘 마쳤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학기 중에 설교하게 돼서 필요한 감도 많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귀한 시간이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새벽예배 브이로그 함께 봐주신 분들에게도 또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집에 들렸다가 신대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